본인은 어떻게 보수입니까? 진모입니까? 우팝입니까? 저는 보수입니다. 저는 보수고요. 보수인데 이제까지 보수가 하던 식, 특히 새누리당이 하던 보수. 정말 낡고 기득권에 집착하고 부패하고 헌법 안 지키고 이런 보수는 저는 보수라고 아예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보수가 만약 그런 식이라면 헌법 위배하고 법률 위배하고 부패하고 낡고 기득권에 집착하고 재벌하고 정경유차하고 그런 게 보수라면 그런 보수는 사라져야죠. 그건 망해야죠.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보수는 제가 아까 민주당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만 헌법 같이 잘 지키고요. 보수는 지키는 거니까. 헌법 같이 우리 헌법 있는 대로 잘 지키고 또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정말 빈곤, 양극화, 불평등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막 그냥 붕괴되기 직전이면 붕괴되지 않도록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고 또 국가안보, 국가안보를 든든하게 튼튼하게 지키고 이게 저는 보수라고 생각하고 저는 보수입니다. 그런데 그런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새로운 보수의 길로 가려면 기존의 보수로는 안 되기 때문에 보수가 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. 이런 말씀드리는 거죠. 원래 보수의 개혁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. 맞습니다. 보수는 개혁해야 됩니다. 보수 안에 개혁이 있고 이제 진보는 혁신적인 걸 원하는 거죠. 그렇습니다. 보수는 개혁을 해야 되고 변화를 해야 되고요. 당연하죠. 진보와 같이 너무 이상적으로 급진적으로 그렇게 하는 개혁은 그거는 보수에 맞지 않는 개혁이죠.